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지금 몇 시야? 아... 아... 어? 어 늦었어! 아 회사에 늦었어! 아! 늦었어! 아!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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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여보! 늦었어! 아! 늦었어! 회사에 늦었어! 아휴! 나 늦었어! 아휴! 여보! 아휴! 나 이번에 회사 잘릴지도 몰라! 지각을 한 2번 한 게 아니거든! 말할 줄 아는 소리야 진짜! 아휴! 늦었어! 말할 줄 아는 소리야 진짜! 아휴! 늦었어! 진짜 늦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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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범수야 아빠 갔다 올게! 회사에 갔다 올게! 오빠 갔다 올게!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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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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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루야 아빠 회사 잘릴지도 몰라 오늘! 한 시간 늦었거든! 저 새웠다 혼날지도 몰라요! 아! 누루 잠깐! 아! 잠깐! 지금 횡단보도인데 어? 빨간불인데 그것도 어? 건너려 간 거야? 뜯었잖아요! 안돼 안돼! 그래도 사고 나면 어떡할라 그래! 자! 기다려! 기다려! 파란불 될때까지 기다려! 저기 봐봐! 내 파란불 될거야! 됐다! 이제 건너 건너 건너! 건너자! 어! 요리 잠깐! 어! 너 안 비웠어? 자! 어린 꼬마아이들은 손들고 가는거야 손들고! 손들어! 아니요! 어! 손들고 가자! 이러면 안보이지 않을까? 아래로 들면 어떡해! 위로 들어야지! 위로요? 어! 그냥 가자 일단! 네! 봐봐! 니가 손들고 어 그래 손들고 가네! 그래! 응! 자! 니가 손 안들고 가면 어떻게 되는줄 알아? 어떻게 되는줄이야? 자동차 아저씨가! 니가 키가 작아가지고 안보여! 너를 그냥 칠수도 있다구! 알겠어? 저 키 커요! 음... 내려와봐! 어디서 깔창을 끼웠어? 내려와봐! 어!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어딨어! 어딨어! 봐봐! 넌 키가 작아서! 자동차 아저씨가! 너 못보고 이렇게 모르고 치면 어떡해! 손 들고 꼭 건너야된다! 알았지? 알았어! 몰랐어! 어! 빨리 가자! 이럴건 빨간불때 건너면 안돼! 알았지? 사고 나오면 큰일나! 알았어요!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손 꼭 들고 건너구! 알겠어? 알았어요! 손 들고 건너! 응! 손 들고 건너 빨리! 아 아빠! 그리고! 요로야! 아빠 오늘! 회사 빨리 끝나니까 유치원 데리러 갈게! 알았어? 아! 알았어요! 이따 봐! 네! 아!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딸! 아니요! 알았으면 좋겠다! 아! 아! 아 오늘 회사 빨리 끝나니까 기분이 짱 좋네! 빨리 집에 가가지고! 야구 봐야지! 차 안 오지? 건너야겠다! 오호! 요로로! 유치원 앞까지 가야되는데? 어? 아빠! 아빠! 요로로! 아빠! 로로야! 아빠! 아빠가 데리러 왔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빨리 건너! 네! 어어! 손 들고 와야지! 다시 건너! 다시 가! 차 안 오니까 빨리 다시 건너! 어! 손 들고! 자! 됐다! 헤헤! 아빠 오늘 회사 빨리 끝났지롱! 어? 회사가 사실 빨리 끝난게 아니고! 어! 잘렸어? 응!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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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하하하하핰! 하하하하핰! 하하핰! 하하핰! 장난이야 장난이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하필요? 아빠! 아빠! 어! 왜왜왜? 오늘 일찍 끝났으니까! 아이스크림 사줘요! 아이스크림! 또 주사 맞고 싶어?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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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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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집에 가자! 잠깐! 가자! 잠깐!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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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빨간불인거 안보여? 어! 불려요! 안돼! 차 안온다고 그렇게 빨간불이라고 막 건너면 안돼! 막 차가 올지도 모른다고! 그치만 엄마는 세일갈 때 빨간불이어도 건너요! 어! 엄마는 천하무좋이라 그래! 히힛! 엄마는 천하무좋이라 그래! 어 지금 파란불 될거 같은데? 응! 응! 파란불이다! 가자! 가자! 손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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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루! 빨리 돌아와봐! 빨리 돌아와봐! 아빠 재밌는거 알려줄게! 헤헤! 어떤거 같은거? 요루야! 네? 횡단보도에 재밌는거 있는거 알아? 어떤거? 그게 뭐냐면! 잘 맞아! 흰색 보이지 흰색! 응응! 앞에 검은색 보이지? 응! 앞에 또 흰색 보이지? 응! 근데 루루야! 딸! 응! 검은색을 밟으면 지옥간대! 죽는데! 뭐?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아빠 거짓말 안한다! 아빠부터 먼저 건널게! 하! 핫! 밟으면 안돼! 밟으면 안돼! 밟으면 안돼! 아! 됐다! 건너 건너! 루루야! 네? 어구! 아빠처럼 한번 해봐! 흰색만을 밟아야된다! 알았어요! 검은색 밟으면 지옥감! 지옥간다! 알았어요! 저오! 어이 아 아 왜 앉어 저 빨간불 다 돼간다 빨간불 나 빨간불 나 닫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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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오면 어떻게 다 그래 어 어 요로야 피해 피해 2 오빠 살렸어 . . . . 요래야! 요래야! 허! 허어! 오오오오! 피피! 치였어! 어 뭐야! 어어어ㅇㅇㅇㅇ. 어어 요래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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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